불확실성을 대하는 태도가 지적 역량을 가른다. 무지로 인한 불안보다 미지에 대한 호기심이 크다면 다윈의 사례에서 보듯 호기심은 우리를 지적 탐구로 이끄는 에너지가 된다. 더욱이 21세기 디지털 정보사회에서 개인의 호기심은 지적 역량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됐다. 에든버러 대학의 심리학자 소피폰 스툼은 개인의 성공을 예측하는 변수들 가운데 하나만 꼽으라면 그것은 호기심일 것이라고 말했다. 누구나 정보에 손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정보사회는 얼마나 호기심을 가졌느냐에 따라 개인의 능력과 삶의 질이 좌우되는 호기심 격차 사회다. 호기심은 어떤 환경에서 생겨나고 촉진되는 것일까? 인간은 본래 호기심이 많고 학습 능력이 뛰어난 존재다. 알고 싶은 마음, 즉 호기심 덕분에 인간은 언어를 배우고 사회적 존재로 성장할 수 있었다. 하지만 어린 시절에 왜요? 라고 끝없이 묻던 아이들도 성장하면서 호기심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왜 어른이 되면 호기심이 사라지는 것일까? 성장하면서 생존과 사회화에 필요한 기본 지식과 역량을 어느 정도 갖추게 되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독립적인 존재로서의 정체성을 인정받고 싶은 욕구 때문이기도 하다. 청소년기는 모르는 것에 대한 호기심이 줄어들고 또래 집단의 가치관과 사고방식을 받아들이고 모방하며 자립을 모색하는 시기다. 신체적 정신적으로 성숙하면서 부모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 자신만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독립심을 키우는 과정이다. 오스트리아의 정신분석학자 알프레트 아들러는 사람은 누구나 성장과정에서 열등감을 경험하는데 이러한 열등감이 인정욕구를 만들어내는 동시에 삶의 동력으로 착용한다고 말했다. 아이는 어른을 보며 자라기 때문에 어른에 비해 자신을 작고 약한 존재로 인식하며 열등한 존재로 평가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열등감은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로 나타나고 인정욕구는 우리를 목표를 향한 노력으로 이끌기도 하지만 동시에 허세에 빠지기도 한다. 청소년이 어린 시절의 호기심을 잃어버리고 또래 집단에서 인정을 받기 위해 무모한 행동도 마다하지 않는 현상을 설명해주는 이론이다. 청소년이 되면 성인을 모방하거나 스스로를 성인처럼 생각하는 과정에서 허세가 호기심의 자리를 대체하기 쉽다. 과거 전통사회에서는 청소년기 이후 호기심을 잃는다고 해도 별 문제가 되지 않았다. 10대 중반에 2차 성징이 나타나면 성인식을 치르고 공동체의 성인 구성원으로 인정받았다. 수렵 채집 사회나 농경 사회에서는 지식과 기술의 변화가 거의 없어 청소년기에 배운 지식과 역량을 기반으로 평생 살아가는 데 문제가 없었고 평균 수명도 길지 않았다. 사람들은 개인적 호기심을 충족하기보다 사회가 기대하는 역량을 습득하는 데 치중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기술과 학문의 발전 속도가 너무 빨라서 학교에서 배운 지식만으로는 80세, 90세 넘는 인생을 헤쳐나갈 수가 없다. 현대사회에서는 끊임없이 새로운 지식을 배워야 하고 그만큼 호기심이 중요해졌다. 변화가 가속화하는 디지털 세상은 점점 더 예측이 불가능해지는 불확실성의 세계다. 호기심은 불확실성을 대하는 태도와 관련이 깊다. 인간의 사고 기능 중에 두드러진 특징은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이다. 그래서 인간의 뇌는 예측 기계로도 불린다. 인간이 여러 차례 멸종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구 생태계의 최강자로 군림하게 된 비결 또한 예측 능력에 있다. 여름에 날이 덥고 가을에 먹을 게 풍족해도 머지않아 먹을 것이 떨어지고 눈 내리는 추운 겨울이 올 것이라고 예측해 대비했기에 인류는 생존할 수 있었다. 밤나무 꽃이 피면 몇 달 뒤 밤이 열리고 딱딱하고 떫은 감이 얼마 후에는 달콤하고 부드러워진다는 것을 예측하는 능력은 생존에 매우 유용한 지식이었다.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은 미래를 통제하는 힘을 의미하고 이는 생존 능력과 직결된다. 인간의 예측 능력은 점쟁이 같은 예언으로 구현되는 것이 아니다. 범주화와 패턴 인식, 인과적 사고를 통해 부분으로 전체를 파악하고 현재의 단서로 나중에 닥칠 현상을 추정하고 예견하는 능력이다. 먹구름이 잔뜩 끼면 소나기가 내릴 것이라고 짐작하고 온몸에 욕문신을 한 사람을 위험 인물로 범주화하는 것이 그런 사례다. 우리는 어떤 상황을 만날 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열어놓고 대비하지 않는다. 대부분 기존의 경험이나 관행에 의존의 판단과 예측을 하고 미래에 대비한다. 이러한 예측 능력 덕분에 우리는 모든 것을 경험하거나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도 미리 상황에 대처할 수 있다. 인류의 성공은 패턴을 인식하는 능력에 달려있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다. 가설과 추론을 만들고 시험하면서 우리는 환경을 예측하고 통제하는 법을 배운다. 패턴 인식과 범주화 사고 덕분에 우리는 유사한 상황을 만날 때마다 매번 고민할 필요 없이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 이런 사고는 효율성은 높지만 정확하지 않다는 게 단점이다. 출신 지역이나 학교, 혈액형으로 사람의 성향을 추측하거나 집단적 특성을 부여하는 행위 또한 비논리적인 일반화를 통한 범주화 사고의 사례다. 인지적 습관이나 편견, 사회통념, 관습 등은 이러한 범주화 사고와 패턴 인식을 추구하는 사고 방식의 산물이다. 대부분 부정확하고 비논리적이지만 미지와 불확실성으로부터 오는 불안과 두려움을 해소하고자 하는 인간의 인지적 성향에서 비롯한 것이다. 우리는 인지능력의 처리 한도를 넘어서는 방대한 정보에 끊임없이 노출되며 정보사회에 들어서면서 그 정도가 더욱 심해졌다. 너무 방대한 정보는 혼란과 불안을 가중시키기 때문에 우리는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단순화하고 일반화한다.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사회제도와 관습, 종교 등의 신념체계이고 이는 과도한 인지 부하와 불안이 불러오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일종의 패턴 인식이다. 인간은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확실성을 추구하는 존재다. 메릴랜드 대학의 사회심리학자 아리에 크루글란스키는 어떤 주제에 대한 혼란과 모호성을 없애줄 답변을 요구하는 이러한 심리적 특성을 인지적 종결 욕구라고 불렀다. 복잡한 논리 전개와 다양한 측면을 이해하려는 자원 투입을 생략하고 결론을 요구하는 심리단 일상 대화에서 그래서 결론이 뭔데? 라는 요구나. 포털뉴스의 기사 요약 서비스도 이러한 심리가 작동한 사례다. 세상이 너무 복잡해져서 예측하기 어려워지면 사람들은 성급한 결론을 내리거나 기존의 견해를 더욱 굳건히 고수할 가능성이 커진다. 쉐익스피어가 남긴 탁월한 작품의 비밀 사회심리학자인 에리히 프롬은 확실성 추구가 의미 추구를 가로막는다고 보았다. 그는 불확실성이야말로 사람이 온 힘을 다해 무언가를 추진하게 하는 조건이라고 보았다. 복잡한 문제를 만났을 때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려고 하는 인지적 종결 욕구를 억누르고 대신 불확실성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공존하려는 인지적 태도는 과학적 인식과 풍부한 상상력의 원동력이 된다. 윌리엄 쉐익스피어의 희곡들이 불멸의 작품으로 높이 평가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다양한 설명이 있겠지만 등장인물들이 처한 상황과 갈등을 생생하고 아름다운 언어로 형상화해낸 문학적 기량 때문만은 아니다. 각 등장인물이 내면 깊은 곳에서 마주치게 되는 인간과 인생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들과 결론 없이 열려있는 이야기의 전개구조야말로 쉐익스피어 작품들을 관통하는 핵심적 특징이자 탁월함이다. 19세기 초반의 짧은 생을 살다 간 영국 낭만주의 시인 존 키츠는 동생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쉐익스피어가 이룬 위대한 성취의 비결은 부정적 수용력이라고 썼다. 키츠는 부정적 수용력을 이렇게 설명했다. 문학에서 탁월한 성취를 이룰 수 있게 해주는 능력 특히 쉐익스피어가 풍부하게 지녔던 이 특징을 나는 부정적 수용력이라고 부르겠어. 사실과 이성을 추구하려고 안달복달하지 않고 불확실성, 미스터리, 의심을 품은 채 머무를 수 있는 능력을 뜻하는 거지. 키츠에 따르면 쉐익스피어는 불확실하고 이해할 수 없으며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성급하게 사실과 설명을 찾아 나서지 않는다. 대신 모호하고 의심스러운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쉐익스피어 작품들은 논리적으로 따지거나 결론을 향해서 바로 달려가지 않고 불확실성을 수용한다. 그 결과 주인공들은 불확실성 속에서 헤매고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펼쳐나간다. 쉐익스피어의 4대 비극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의 공통점이다. 질투심에 사로잡혀 자신을 파멸로 몰고 가는 오셀로 충직한 왕의 신하였으나 마녀들의 말을 믿고 야심에 사로잡혀 살인과 반역 그리고 폭군으로 변해가는 맥베스 왕위의 화려함과 번들이란 나첨에 취해 진실을 보지 못하고 거듭되는 배신으로 파멸하면서 회우에 빠지는 리어왕 왕실에서 벌어지는 음무와 복수 속에서 삶과 죽음, 선과 악에 대한 근원적 고민과 갈등에 빠지는 햇릿. 이들은 모두 피할 길 없는 인생의 모순과 비극의 심연으로 독자들을 이끈다. 셰익스피어의 상상력은 전형적인 인물과 급적인 줄거리를 만들어내는데 그치지 않았다. 그의 작품 속 등장인물들은 기본적으로 상황과 성격의 영향을 받지만 결코 그 환경에 사로잡히거나 머무르지 않는다. 셰익스피어는 모호하고 미스터리한 현실 속의 등장인물들을 풀어놓았고 그들의 선택과 운명이 어느 방향으로 치닫다가 어떤 결말로 이어질지 독자들은 짐작하기 어렵다. 셰익스피어는 작중인물이 된 것처럼 각자가 처한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갈등하는 복잡한 마음 속을 자유롭게 오갔다. 셰익스피어의 작품들은 4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재해석되고 있다. 그의 작품과 작중인물들은 시대와 공간을 초월해 사랑받으며 다양한 형식으로 리메이크 되는 불멸의 생명력을 지니게 됐다. 부정적 수용력, 정보사회의 핵심 역량 19세기 프랑스의 사실주의 작가 귀스타브 플로베르는 멍청한 인간은 결론을 내고 싶어 한다라고 말했다. 셰익스피어는 이와 반대로 모순되고 모호하고 불확실한 상황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사랑한 작가다. 1960년대에 캘리포니아 대학 버클리 캠퍼스의 심리학 교수 프랭크 베르는 저명한 과학자, 예술가, 건축가, 기업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창의적인 사람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 며칠씩 함께 생활하게 하면서 창의적인 사람들의 특성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흥미로운 실험을 진행했다. 이들은 서로 대화를 나누고 연구진의 관찰에 응하고 IQ 테스트와 심리검사, 정신질환 검사 등 다양한 테스트를 받았다. 그리고 IQ와 창의성은 서로 관련이 없다는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결과가 도출됐다. 실험 결과 창의성의 구성 요소는 너무 복잡해 한두 가지 공통 요인을 찾아내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창의성이 뛰어난 사람들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 모호함을 좋아하고 불확실성을 잘 견딘다는 것이었다. 베르는 창의적인 사람들은 내면 생활에 솔직하고 복잡하고 모호한 것을 좋아하며 무질서와 혼란을 견디는 내성이 탁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들은 혼돈 속에서 질서를 끌어내는 능력이 있고 독립적이고 관습에 얽매이지 않으며 기꺼이 위험을 감수하는 성향을 지녔다. 베르는 창의적인 사람들은 자기 내면에 어둡고 혼란스러운 부분마저 외면하지 않고 응시하는 이들이라고 말했다. 불확실성과 모호함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는 작가와 예술가, 학자들의 상상력과 호기심을 자극하는 원천이지만 이러한 태도가 창의적 직무에 종사하는 특별한 집단에만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지식과 기술의 빠른 변화로 모든 분야에서 불확실성과 모호함이 갈수록 커지는 정보 사회에서는 모든 사람이 갖추어야 할 핵심적 역량과 태도가 되었다.